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. 사전투표 발급기에 로그 그리고 해시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미지와 로그와 해시 이 세가지는 분명히 필요한데 이미지가 뭐냐? 표. 로그가 뭐냐? cctv. 해시는 뭐냐? 봉인지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해시라는 게 엄청나게 강력한 봉인지입니다. 이게 사람이 봉인을 하면 본인이 사인해놓고 사인한 사람만 매수하면 뜯었다가 다시 본인 조용히 와서 사인 위조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만 이 해시라는 것은 절대 위조가 안 되는 특수한 봉인지다. 컴퓨터계에 있어서의 최고의 강력한 봉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안타깝게도요. 지금 사전투표 발급기가 있고 투표지 분류기가 있지 않습니까? 노트북이 두 종류의 노트북이 사용되고 있는데요. 사전투표 발급기에 노트북이 사용됩니다.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 안에도 노트북이 들어있습니다. 그런데 투표지 발급기의 노트북은 임차입니다. 임차. 한 3천 대가량을 임차를 해서 선거 끝나자마자 아마 한 보름 이내에 다 반납을 해버렸습니다. 그래서 다 반납해버려서 싹 다 지워버렸습니다. 중앙선관위가 아주 이 투표지 발급기의 로그 파일이나 해시 파일을 아예 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투표지 분류기 지금 로그나 해시가 제출하라 그러면 반납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투표지 분류기 그러니까 투표지 발급기 말고요. 발급기의 노트북은 전부 대여고요. 전부 임차입니다. 전부 임차고.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의 노트북은 임차가 아닙니다. 선관위가 샀습니다. 그래서 이 로그와 해시 파일이 남아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 정비 사업을 한다면서 억지로 지어버린 거죠. 반납을 못하니까. 그래서 아주 중앙선관위는 이미 이 로그나 해시값 이런 것들을 남기지 않으려고 아예 자기도 노트북이 아니라 선관위가 6천억 7천억 이렇게 예산을 쓴 거 1년에 단 한 번 치르거나 2년에 한 번 치르는 그 선관위가 6천억 7천억의 예산을 쓰는데 노트북 하나 사지 않고요. 전부 임차해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싹 다 돌려주는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죠. 자 이제 계속 한 번 해보시죠. 어떻게 보면 블랙박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몇 동 몇 투표소에서 몇 표가 나왔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고 시간까지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걸 이제 꼭 제출을 해야 된다. 이걸 미리 얘기해야죠. 왜냐하면 현장에 재건표를 당일 갔더니 이걸 왜 미리 얘기하지 그랬냐. 우리는 못 가져왔다. 그걸 또 핑계를 댈 수 있으니까 재건표 전에 미리 좀 요구를 해야 되겠고요. 그리고 로고와 선거의 명부를 대조를 해야겠다. 그러니까 선거의 명부도 가져와야죠.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꼭 대조를 해봐야 숫자가 안 맞는 게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인천연수굴에서도 무려 6곳에서 안 맞는 것이 나왔습니다. 안 맞는 것이 나올 거고 그것 자체로도 또 선거 무효 사유가 됩니다. 그리고는 이제 실제 투표하신 분들 중에서 뭐 제가 50%라고 했지만 약간의 딜을 좀 생각한 건데요. 선관위에서 안 된다. 10%만 해야 된다. 그러면 뭐 10%라고 이제 딜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특정 비율의 임의로 피고 측에서 뽑으면 안 되고요. 원고 측이나 무작위로 뽑아서 실질적으로 투표를 하신 분이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된다. 왜냐하면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. 잠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런 사례들이 있었죠. 내가 투표를 안 했는데 갔더니 누가 나의 이름으로 내 사인이 아닌데 사인이 이미 돼 있었다는 거죠. 이런 사례가 인천연수교도 두 명이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고 경찰도 부르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조서 기록도 내용도 기록을 하고 이런 적극적인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그냥 이렇게 이미 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러면 그러냐고 그냥 생각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이걸 확인하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꼭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. 이 부분입니다. 사실 이 부분만 해도 거의 100% 가까이 싹 드러날 것이다. 라고 보는 추측들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핵심은 가짜표를 집어넣는 것인데 가짜표가 이미 10%를 넘어갑니다. 사전투표 비율의 10%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 15% 정도 될 텐데요. 확실하게 나올 거다.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한 개라도 나온다.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. 재건표 전 확인 사항을 좀 수정해 봤는데요. 촬영 요청에 대해서 요구를 꼭 해야 되겠다. 물론 뭐 못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제 표 개수보다 감정 우선으로 좀 먼저 가야겠다. 필요하다면 다 봉인하기가 힘들면 몇 개라도 선정을 해서 샘플로 몇 장이라도 감정을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재판 진행 절차가 굳이 이제 표 개수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변경하는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. 그래서 인천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어떤 사례가 없다면 그런 요구가 무리한 것일 수 있겠지만 인천에서 이런 인쇄로 의심되는 대량의 표가 나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면 감정을 또 중심으로 핵심으로 체크를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좀 절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어제 이동환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마지막에 아주 제가 확실하게 못을 박는 거를 정말 깊게 동감을 표현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이른바 재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위조 투표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마지막에 관외 사전 투표를 제외한 모든 투표지를 다 선거관리변회 측에 돌려주고 그것도 봉인을 하지 않은 채 돌려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도 황당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보나 마나 대량의 이상한 투표지가 나올 거니까 마치고 나면 선관위 측에 돌려주지 말고 변호사들이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봉인 상태로 완전히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손을 못 대는 상태로 그렇게 유지를 해달라 이런 부분들도 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ㅇ specifically ㅇ NOW ㅇained